오늘은 아주 쉽게 프로 스트리머가 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리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카메라잖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란데요 바로 로지텍 스트림캠입니다 로지텍 스트림캠 하나면 오토포커스부터 오토프레임 그리고 자동노출 오토포커스가 뭔데요? 오토라는 게 자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안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른다고 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프로 되겠어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랑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포커스를 유지시켜주는 스마트 오토포커스 항상 임무를 중앙에 유지시켜주는 스마트 오토프레임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도 자연스러운 톤을 연출해주는 자동노출 조정기입니다 혼자서 속삭이는 말까지 선명하게 전달하는 프리미엄 전면 마이크 누구나 프로가 된다 나만의 이야기를 스트리밍하다 로지텍 스트림캠 대박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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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대박났어요? 감사합니다 로지텍 스트림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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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 새로운 시대 나의 성공 스토리를 꿈꾸며 대박 라이브 커머스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은 현실은 바로 로지텍 스트림캠입니다 로지텍 스트림캠으로 더욱 쉽게 프로급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안녕하세요 스트림캠의 신세계 로지텍 스트림캠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만나고 정말 진짜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때 개막했잖아 그런걸 왜 말해 그래도 지금처럼 하잖아 봐봐 하늘도 진짜로 참만해 우와 내가 끝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보여줄게 아 기다려 이 로지텍 스트림캠은 짠 스마트 오토포커스로 실시간 포커스가 유지됩니다 이 프리미엄 무비렌즈에 놀랍도록 깊게 일하고 생생한 오픈지 렌즈를 제공합니다 동점으로 프레임을 조절하여 항상 인물을 중앙에 유지시켜주는 스마트 오토 프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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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오토포커스로 이 로지텍 스트림캠 다인으로 효율적인 비디오 전송수품을 고정하며 설치 없이 응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부드러운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기로운 영상생활 나만의 이야기를 스트리밍하다 누구나 프로가 된다 로지텍 스트림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